찬혁씨가 정말 너무 성격이 좋고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되게 좋은 친구예요. 저는 되게 어린 나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하는 모습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.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었나 많이 반성하기도 했고 그 친구랑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닌데 정글 그때 히든킹덤을 할 때 도시는 나라는 달랐지만 같이 제작 발표를 하고 단체 카특방에서 이 얘기를 주고 나누다가 콘서트에 또 초대를 해줘서 제가 눈 호감을 정말 잘하고 왔습니다. 엑소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방송에 보여주는 모습 말고 정말 다시 사는 친구들이 아홉 명이 뭐였구나라는 생각에 또 이번에도 약간 남자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왕지척을 진짜 좋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친구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